오백아 여기 어디야? 초등학교네 여기 응? 동부하는데? 알았다 알았다 다손나 조용히 어머 뭐라 하신다 초등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강아지 데리고 온다고 여기는 옆에 공원 작아요 왜 직진이야 여기서 몇바퀴 돌자 오백아 여기서 몇바퀴 돌게 하 미끄럼치 타는디 거기 올라가게? 안대 올라가잖아 다리아파 이렇게 하니까 뒷모습이 보여 어머 얘 뭐해? 어머 너 쉬했어 오우야 오우 많이한다 우와 오백이 성공했네 응? 다솜이 미끄럼 한번 타볼까? 손님께 위에 올려가지고 어 미끄럼 잘 탔나요 대박이야 이제 와 겁나 혼자 보고 올라가서 겁나 안 올라가는데 안 와서 올려야돼 이거 이거 동그란데 동그란데 빨리 타고 다솜이 미끄럼 그냥 됐어? 네 여기 끝에 끝에 가만 아니 저 길까지 일어서 구멍을 넘으면 어떻게 다솜이 미끄럼 다솜이 미끄럼 따뜻한 학교 올라가요 다 선을 한다 다 선을 한다 주인공 하하하 하하 헐 오히려 이렇게 오 이야 흥ً 오 오 오 오 어 오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